그럼 다음에 만나요 그래 이게 바로 네가 생각했던 데이트야 절대 망치지 말아야지 짝대기 데이트 이후에 이상하게 영심씨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영심씨 생각만 하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..보세요 저 지금도 웃었죠? 정말요? 덕분에 1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시집도 잘 마무리해서 출간했어요. 아무래도 영심씨가 제 뮤즈가 아니었을까요?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남자가 뭐라고 하면 최고로 재밌게 웃어. 특별하거나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말고. 알았지? 음식은 입맛에 맞아요? 맛있어요. 다행이네요. 새로운 프로그램 촬영은 어때요? 너무 재밌어요. 내 옷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살려주니까 너는 그날 머리만 한두 번씩 넘겨주면서 목선을 강조해요. 영심씨 혹시 몸이 안 좋아요? 네? 아니, 막 호흡이 가빠지면서 목을 계속 만지셔가지고. 괜찮아요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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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